1만원 투입냄 아씨 돈 좀 바꿔야 돼 무조건 만원치 할게 약간 아깝다 야 PVP도 있다 야 PVP 지린다 저거 명품 스타일 벨트가 지린다 야 야 이거 니콜 로빈 두개나 있네 자 일단 만약에 내가 만원을 뽑았을 때 주작 걸렸을 때 밑에 아이언맨 뽑아도 괜찮네 민주 첫쟁기 뭐해 좀 먹어 도도도도도도도도 만원을 해보자 오랜만에 코샵 한번 가볼까 1만원 투입냄 자 일단 아이언맨 한번 도전해보자 신주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 개빨라네 이거 마하 스피드네 어? 뭐가 이거 안가놔 산이 위에 앞으로 돌지는 않합니까 뺑뺑 도네 어우 기능빨하네 이거 끓는다 끓어와 이제 안될거 같은데 옆에 아이언맨 해보자 아 위치 시각이다 아 위치 시각이다 오 오 아 왠지 안될거 같은데 이거 돈 날리고 있는거 같아 아 아 아 아 저기 안밀립니깐 아 아 이거 안밀리는데 키보드 안밀어보자 키보드 키보드 깎아놨기야 깎아놨네 아 아 조금도 안밀리네 이거 문법지 그러면 아 이거 어렵네 니코보코 한번 좋아보이니깐 박스로 한번 밀어보자 박스로 뒤로 밀어놨고 샤아 오 근데 왜이렇게 가다마라 이거 약간 손행같은데 설계하다가 끝나겠네 육회 남았는데 이쪽에 한번 밀어볼까 이게 안밀리네 한방에 안밀리네 고무파킹이 있을구만 아 아 이거 빠이다 지금만큼이 남았어 밀어도 이건 육회 다 써도 밀기만 밀고 못뽑을거 같아 옆에 깎아 밀어보자 자 이 니코로빈 얼만큼 밀릴것인가 아 뭐야 박스만 뒤로 밀리네 아 결국에는 이쪽 라인은 힘들겠네 자 밑에 이거는 나오겠지 어우 이게 밀면 되는거네 밀타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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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면 없던걸로 할게 무거워 노아의 방주아 옆으로 비키노 밀타입이 밀타입이 안나는데 이거 많아놓고 하늘을 못뽑는거하니 좋다 여기 나왔다 이거 그렇다 자 이래 나왔는데 한방에 뽑을 수 있는거 없나 행운의 은행 저거 뽑을까 자 이 아이언맨 가보자 자 한방에 가자 아 아 아 아이 개새끼야 천원만 있으면 이거 뽑는데 이거 천원이 없네 이 만원짜리 만원짜리 아 끓는다 끓어 하는게 아니었네 크게 그런거 아니잖아요 젊은사람들이 정도는 테이블 이 увеличostat 소원 제운수 이벤티로 애교로 이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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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